이 나이만큼 살아보니까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돼 있더라고. 무슨 수를 쓰든 만나게 돼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보자. 친부모님 만나면 무엇을 하고 싶어? 저요? 저 사진 찍고 싶어요. 사진? 정말 많이 닮았네요. 그래서 부모님이랑 따님이랑 한 얼굴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고 싶었거든요. 그 말 내가 전해 주마? 친부모님 찾으면 네가 아주 오래 기다렸다고 부모님하고 사진 찍고 싶어 한다고? 아버지가 말해 줌. 내 아버님. 내 아버님. 그... 내 아버지. 그래서... 고향이 이제 괜찮아? 감기 걸렸는데도 씩씩하네? 고향이 이제 괜찮아? 고향아 잠깐만 아 한 번만 해볼래? 양치를 잘했나 볼게 아이고 평소에 우리 고향이 이 잘 닦는구나 깨끗하게 어? 다음에 쟤 없는 책 많이 사다줘야겠네 그럼 그 변사자가 고향이 엄마인거야? 할머니 괜찮으실까요?